안녕하세요 라이징파파이 입니다. 오늘은 3월 26일 5시 8분 이구요 원래 공부하는 영상을 좀 생략하려고 했는데 그 제가 이제 부업적으로 하고 있는 농사 농티부만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업로드 텀이 너무 길어 가지고 새벽에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던 거를 그냥 꾸준히 공유하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책 영상은 찍긴 했는데 편집을 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편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영상들은 그냥 공부할 수 있는 asm 일만 더 쉬워서 바로 업로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제가 주말에 시간 내서 바로 그 책 영상을 편집을 해서 업로딩 할 거구요 네 책도 꾸준히 읽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잘 읽히진 않네요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약간 거부반응이 나옵니다 몸에서부터 네 오늘도 시간이 늦었는데 5시부터 원래 4시 반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서 좀 세수 좀 하고 정신 차리는 시간을 좀 갖다 보니까 5시가 됐는데 오늘도 바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구요 어 이 다음부터는 꾸준히 이제 공부하는 영상을 업로딩을 할 예정인데 도대체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하냐 블로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작업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런 시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새벽 시간 출근하기 전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만의 자기기별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시고 자기가 충분히 만족하는 하루를 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ொ 엔게가 엔게가 네네 нок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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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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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li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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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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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r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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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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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